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무소망이오 인약풀기면 일무소변이람 공자 3개도의 일기를 공자님이 인생설계를 할 때 크게 세단계로 설계를 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생지계는 이 계자는 어떻게 보면 계획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생의 계획은 제어 유하고 어릴 적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넌 커서 무엇이 될래 어떤 사람이 될래 그것이 자주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큰 꿈을 일으키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는 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계획이죠 일년지계는 제어 춘하고 또 일년의 계획은 봄에 아하 다음달은 어떻게 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계획을 쫙 세운다 이거죠 일일지계는 제어 인이니 하루의 계획은 이는 인시입니다 인실에서 새벽을 인시라고 합니다 새벽 그러니까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된다 그냥 계획을 나 뭐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못되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공부를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점차로 다가가야겠지요 그렇게 세운 계획을 이상이라 하고 그냥 여기서 아 나 갑자기 뭐가 됐으면 좋겠다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것을 공상 또는 망상 이렇게 하죠 헛된 생각이죠 그러니 유이프락이면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노무소지요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어려서 공부하는 것이 잘 기억도 되고 잊어먹지를 않지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해두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춘약 불경이면 추무소망이요 봄에 이 경자는 밭을 갈 경자인데 봄에 밭을 갈지 않는다면 직접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추무소망이요 가을에 뭐 거둬들일 바람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인약 불기면 일무소변인이라 인시에 즉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으면 일무소변인다 그날 그날 변자는 이게 분별할 변자지만 사실은 일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처리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빤꽁시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을 빤꽁시 일을 날 때 빤짜를 이자를 쓰거든요 처리할 바가 없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러실 거예요 아마 다 일요일 날 되면 늦게 늦게 일어나시는 집도 있고 일요일 되면 더 일찍 일어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찍 일어나시면 일요일 날이 길어요 늦게 일어나면 밥 먹고 나면 저녁때대요 그게 바로 여기 인약 불기면 일무소변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지요 예 Julia 아멘 근데 여 gab 여러분 chefs 웃 Plant notification 띵 음 을 러 늦게 로 언 저 늦게 러